와 부침개 부침가루에 소금이 하나도 안 돼 있구나 이게 당황했어? 뜻대로 되는 게 없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로제가 처음 왔는데 다들 일하느라 바빠서 아무도 못 챙겨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연재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사실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일단 열심히 설거지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설거지도 그냥 같이 하면 돼 같이 제가 설거지 하기로 했는데 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아니에요 다 했어 다 했어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요 성만 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아 네 오자마자 완전 너무 일이지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뭐 오자마자 설거지를 해 아휴 제가 하겠다고 아까 약속했거든요 아휴 그럼 이것도 해야 되네 괜찮아요 드세요 설거지 좋아해요 로제가 카메라도 안 도는데 설거지가 아니에요. 제가 하기로 아까 엽붙했거든요. 쓰레기통이 어디겠지? 이건 일반, 일쓰는 이렇게. 안녕하세요. 굿! 난 이래서 살고 지는 게 좋아, 뭔가.